안녕하세요 오늘은 깨 모를 뽑아 가지고 깨를 심을 거에요 깨 씨를 5월 25일 날 뿌렸는데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비 온다 그래서 깨를 심을 거에요 이렇게 캐서 2개 3개씩 이제 심을 거에요 밭을 노타리를 쳐야 되는데 땅이 부실부실해서 그냥 노타리 안치고 그냥 심어도 잘 되더라구요 이제 이렇게 3개씩 좀 뚝뚝 떼어 가지고 3개씩 심어요 너무 가물어 가지고 땅이 부실부실한데 내일 비온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심는 거에요 이렇게 심어서 여름에 깻잎도 따먹고 가을에 타작에서 깨 들깨로 기름도 짜먹고 얼마나 좋아요 심을 때는 힘든데 수확할 때는 수확에 기쁨이 있어요 시골은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심어요 지금 고추밭이거든요 작년에는 고추가 탄자병이 걸려 가지고 고추를 하나도 못 땄어요 근데 올해는 고추들이 감으로도 다들 잘 됐어요 고추가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올해는 이렇게 잘되면 수확을 좀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김장할 때 또 맛있는 고추가루로 김장할 수 있어요